빠른 고령화에 안정적인 노인복지 인프라를 구축하는 오산시가 다음 달부터 기초연금 제도를 시행합니다. 기초연금법은 지난 5월 국회 본회의에 통과돼 기존의 기초노령연금법이 폐지되고 전면 시행될 예정인데요.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기반이 취약한 70%의 노인에게 다음 달 25일부터 소득기준에 따라 월 최대 20만원의 기초연금이 지급됩니다. 반면 지급대상자 가운데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노인은 연금수령 산정을 통해 기초연금액이 감액된 2만원에서 10만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기초연금 대상자 선정기준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의 경우 87만원, 부부가구는 139만 2천원 이하인 가구인데요. 현재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7월부터 자동 전환돼 자격심사를 거친 뒤 기초연금 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은 다음 달 1일부터 가능한데요. 신분증과 통장사본 등을 지참해 주소지 관할의 동주민센터, 전국의 국민연금공단지사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